오랜만이네요. 한 2주 동안 제가 비디오를 못 찍었죠. 왜냐면 이사가 나라 집을 찾으려고 계속 바빴어요. 근데 지난주에 찾았으니까 이젠 다시 조금씩 찍을 수가 있고 다다음주 이사가는데 일단 집은 찾았으니까 그건 안심되고 조금씩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asy Rust는 Async가 아직도 나왔고 한 10개 정도 비디오가 안 나올거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데 컴퓨터에 조금 좀 더 쉽게 이런 CLI 같은 거를 만들까 생각했어요. 여기 비디오에서 command line 있는 이게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만든 Rust 앱인데 이게 간단한 사전이고 이건 모든 게 command line에서 만드는 거니까 제 랩톱도 이런 거 아마도 라이브 방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거 한국어 영어 사전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어나 Occidental를 위한 사전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서 한 메뉴가 있고 영어 영어, 영어 Occidental, 독일어 Occidental 이런 사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뒷바르지 이게 Type here라는 뜻이고 만약에 뭔가 좀 아직은 Occidental를 배우고 있고 아직은 잘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치면서 그 밑에서 그 밑에서 사전 검색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odia 이렇게 odia를 치고서 이건 today. odia를 오늘 편집을 쓰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서 바로 그 검색 결과가 나오니까 따로 그 웹사이트를 안 보고 그 순간에 바로 바로 다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이게 코스모크로타라는 옥시댄탈의 잡지 그리고 여기서 이러면서 레트레 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고 헥토그라피아 레트레 와이스페란트 레트레 좀 레트레 여러가지 다 나오고 모든 게 다 한 실화에서 되게 빠르고 그리고 파일을 이렇게 저장해서 약간 조그마한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혹시 미리미리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지만 이런 거 크러스 트럼은 뭐냐면 터미널 매니플레이션 라이브레이 이게 뭐냐면 그 키를 칠 때는 이게 인식되고서 예를 들어서 뭐 K 어떤 철 어떤 키를 치면 VEC 에다가 이렇게 푸시하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앱도 그냥 하나의 스트링으로 뭐 이렇게 볼에 이게 V-O-L-E 이렇게 칠 때 그래서 철 이렇게 칠 때마다 이게 E라고 인식되서 여기 스트링에다가 푸시하고 그러면 볼은 볼에가 되고 스페이스번 누르면 아 이게 공간 하나의 그 공백 공백 공백이 푸시되고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치면 하나씩 없어지는 이게 퍼프를 하고 그래서 아 그게 다 크러스 트럼으로 되는 거고 아 크러스 트럼은 이런 거 뭐 어딘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아 음 아 여기 안에 있었어요 음 음 좀 볼게요 음 스탠더드 엘트 말고 바로 이런 거 아 이벤트 계속 루프를 해서 이벤트를 음 이런 거 있어요 아 크러스 트럼 이벤트 그리고 아 루프를 해서 아 read 이게 혹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이벤트 키 이벤트 멀스 이벤트 리사이즈 이거를 이거에 따라서 자기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크러스 트럼으로만 아 그려 이름 크러스 트럼이란 게 아 원래는 그 러스트가 옛날에 음 아 리넥스만 좀 거의 그 처음에 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다 리넥스만 썼고 윈도우스 제가 윈도우스만 쓰는데 아 그 그때가 좀 쓸 수 있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크러스 트럼이란 게 크러스 모든 터미널에서 유닉스 터미널 윈도우스 터미널 그래서 크러스 아 모든 크러스 터미널 이란 뜻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 크러스 터미널을 쓰게 됐고 크러스 터미널만 아 이렇게 아름다운 앱 만들 수가 없어요 크러스 터미널은 그냥 딱 그 커맨드 라인 그대로고 아 아름다운 터미널을 위해서는 이런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트위 아 트위 아 트위가 트미널 유저 인터페이스 t ui 아 이런 이런 것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것처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래서 크러스 터미널을 이용해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인식하고 그리고 트위로 더 아름답게 이런 좋은 그 CLI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 하나의 창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아 그것도 컴퓨터한테 힘들면 아 이런 생각도 있어요 VSCode 대신에 이게 아 아 잠깐만요 이런 것도 나왔어요 랍시 랍시 여기요 랍시라고 발음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 이게 한 2주 2주 전에 공개됐고 이게 VSCod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고 다 Rust로 만들었고 사실 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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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점은 기능이 VS 코드만큼 기능이 없지만 근데 일단 제일 필요한게 이런거 Rust Analyzer가 있어서 어쩌면 VS 코드가 안되면 이걸로 잘되면 이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아마 잘되면 2주 후부터 할 수가 있고 근데 나머지 이즈러스트는 바로 찍을 수가 있고 아마 옛날 속도는 아니지만 이틀이나 3일에 한번 정도 비디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가 다시 이즈러스트가 될거에요